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직장을 옮기는 것, 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삼국지의 유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비는 소설 삼국지 연희의 주인공이면서 중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을 가지고 있는 위인입니다 시장 바닥에 돗자리 장수 출신으로 황제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그 근거지 또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옮겨다니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탁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중원의 하남, 하북을 이제 뺑뺑이로 한 두세바퀴 돌다가 형주, 강남까지 내려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서천의 산악지대까지 가서 기어코 창업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 유비가 스스로 자립해서 창업에 성공하기 전에 몸담으면서 이렇게 옮겨다녔던 세력들을 보면 좋기 그 숫자가 열 번은 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황건적 토벌대에 교우의 추정의 부하로 들어갔다가 공을 세우고 지방현령이 되죠 그랬는데 감찰관이었던 도구를 구타한 사건으로 사표를 쓰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공손찬에게 의탁을 했다가 다시 서주자사 도겸에게 갑니다 그리고 여포에게 서주성을 빼앗기고 항복했다가 조조에게 붙어서 여포를 멸망시키죠 하지만 또 이 조조에게 패배한 후에 원소에게 도망가서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형주의 유표에게 갔다가 강동의 손권에게 갔다가 마지막으로 종친이었던 유장을 도우러 입주로 들어가서 오히려 땅을 뺏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창업을 함으로써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우여곡절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날 동양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삼국지 연희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삼국지의 유비가 그렇게나만이 주인을 바꾸고 거처를 옮겨다니는 이직을 하면서 기어코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까닭에는 오늘날 우리가 몇 가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림 없는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큰 뜻을 품고 있었던 유비는 여포나 원소 밑에서 아주 굴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것을 다 견뎌냈었고 반대로 이 유표나 손권 밑에서 아주 향락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매너리즘을 극복하면서 이 목표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육지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고사가 있죠 이 유비가 유표 밑에서 아주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이 유비가 밤늦게까지 연애를 즐기면서 이제 술 먹고 고기 먹고 이제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이제 화장실로 가서 쪼그려 앉죠 그리고는 아주 디룩디룩 살쪄버린 자신의 허벅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래는 이 전장에서 말을 타고 누비면서 싸우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제 이 평화에 취해서 이런 저질몸매로 아주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탄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유비는 그 사건 이후에 다시 목표를 향한 열정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괴로운 현실을 도피하거나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정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도의적으로 어긋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비가 그렇게나 많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심지어는 뒤통수 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욕먹지 않고 오히려 인덕이 높은 그런 인물로 평가받는 그 까닭에는 이 도의적으로 어긋나 보이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굉장히 잘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비의 주특기가 우는 것하고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주 불쌍한 척 하면서도 피할 건 다 피하고 챙겨 먹을 것은 다 야무지게 챙겨 먹는 그런 쇼맨십의 규제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서주자사 도겸에게 의탁을 했을 때 이 도겸이 유비에게 서주성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유비가 사양하는 척을 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이 서주성을 접수해버리죠 그리고 손권에게 의탁을 했을 때는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후에 남군성을 조금 빌려달라는 식으로 빌려가지고서 안 돌려주고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익주의 유장에게 가서 같은 종친이 저 흉악한 조조에게 시달리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다면서 자기가 대신 조조와 싸워주겠다며 익주 땅을 탈취해버립니다 참 뻔뻔하면서도 능수능란한 연기력에 그 음흉한 속이 뻔이다 보이면서도 차마 대놓고 욕을 할 수 없는 도의적으로 결점이 없는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비와 가장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배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여포입니다 이 여포는 회수로 따져보면 유비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배신, 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노골적으로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토마를 얻기 위해서 양아버지 정원을 배신하고 미인여 초선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 양아버지였던 동탁을 배신하죠 그리고 서주송을 얻고 싶어서 이 유비를 배신했다가 이 유비에게 제대로 보복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포는 정말로 한꺼풀의 포장도 없이 노골적인 배신을 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옮겨다니면서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는 든든한 인간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이 삼국지의 유비가 그렇게 중국 역사상 독보적인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에는 도원결의로 맺어진 관우와 장비라고 하는 의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오관육참입니다 서주성의 유비군이 조조에게 패한 후에 유비는 원수에게 도망가고 관우는 조조에게 투항을 하고 장비는 산적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관우는 유비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짐 싸가지고서 유비를 찾으러 떠나죠 그때 조조의 부하들이 관우가 가지 못하게 관문을 막아서니까 관우가 무려 다섯 관문을 뚫고 조조군 장수 여섯 명의 목을 베고서 유비를 찾으러 떠났다고 하는 그런 고사입니다 이런 든든한 지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개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목표를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도의적으로 어긋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함께 해줄 그런 든든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 번이 넘게 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성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유비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직의 지혜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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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